특허 건조 밥으로 연 1000%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. 지자체 대표 브랜드까지 얻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정재현 기자입니다. 지난 2014년 갓 지은 밥을 냉동건조시키는 특허 기술로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즉석밥을 만든다고 문을 연 식품공장. 100% 지역 쌀을 활용한다며 지자체와 투자 해방을 맺고 대표 브랜드 사용 승인까지 받았습니다. 수시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수출 계약이 끝나 연 1000% 하루 많게는 30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을 더 얹어줄 테니 가족과 친지들까지 끌어오도록 했습니다.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2천여 명으로부터 이렇게 끌어모은 돈이 150억 원.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쓴 건데 알고 보니 공장 건설비조차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검찰은 대표 정 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입건했습니다. 또 이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세력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.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.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.